서울 동대문구 트리플역세권 6층 빌딩 75억원.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. 주택빌딩상과 땅공장상과 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.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. 매물 서울 동대문구 트리플역세권 6층 빌딩 75억원. 매물정보등록일 2018 서울 동대문구 대로변홀 금생건물 매매가 75억원. 주변의 오피스 및 학원과 상권으로 유동인구 및 임차 수요가 많다. 현재 상가와 사무실 임차 중이며 지가상승 대비투자 및 수익용 건물로 적합하다. 점. www.bd1.02-541-7755. 빌딩드림 김환수 대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